나중심의 공장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께서 잔양하셨던 잔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1897년에 감리교 목회자였던 존슨 오트맨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이에요 영어 제목은 Count Your Blessings 그랬어요 받은 복, 우리 후렴 가사 그대로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받은 복을 하나하나 다 세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 개업할 때 돈 세다 잠들게 하셔서 이런 거 많이 있으잖아요 돈 세다 잠들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돈 세다 잠들면 되게 염려가 많아집니다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참 많이 쓰는데 자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용과 깊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사감격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은요, 기적입니다 뭐 기적이란 말보다 더한 말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요 기적과 같은 구원이에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진 기적과 같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기적 세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오늘도 저희 교회, 저희 청년의 김하성 청년이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홈런을,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유수 안 보시는데 홈런을 쳤습니다 커쇼라는 투수에게 홈런을 쳤어요 기자들이 기적이다, 막 그래요 오늘 하성이 연락, 제가 홈런 축하한다고 연락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자기가 커쇼라는 선수 보면서 메이저리그를 꿈꿨는데 커쇼라는 사람의 신앙이 좋거든요 나도 저런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커쇼를 만나게 상대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는 커쇼 상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쳤는데 넘어갔대요 그냥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했구나 더하여 주셨구나 홈런을 지금 아마 모르신 성들은 커쇼가 뭐예요 먼쇼요 그게 먼쇼 커쇼라고 있습니다 투수 선수, 대단한 선수인데요 세상에서도 확률적으로 적은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다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구원받은 걸 확률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선택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구원이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저주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와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 우리가 잘 알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내가 만개라면 내가 그 입을 다 모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큰 맘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되어줘야 합니다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 그 찬양 가사가 천 개더라고요 천 개의 입이에요 thousands 근데 번역하시는 분이 성령 추만했나 봐요 그래서 만 개로 해버리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하다 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여셨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없고 좀 막연한 믿음만 있다 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 막연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오늘도 그냥 운전하면서 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까 안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안 무서울까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매일 지루하고 따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 받고 나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좀 지루하고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변화 없이 살다가 천국만 간다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월, 화, 수 3일 동안 체험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 1번 돼지였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참 말씀이 선포되니까 인식하게 되잖아요 의식하게 되고 저도 3일 동안 되게 의식했어요 새로워지고 싶어가지고 단임 목사 이번 주 따라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시잖아요 막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맞아 나도 좀 근데 참 감사한 게 단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의식하고 기도하니까 실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협에 설교를 해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업데이트가 돼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혼자서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사람들이 있으면 숙소를 잘 못하는데 오늘 얼마나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을 나눴는지 제가 뭐 그런 경험 없다 그래도 죽기 전에 구원받아도 기적이죠 눈을 떴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테니 얼마나 기적같은 경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다른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아브라함, 이삭, 야곰,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하세요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부활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릇이 엄청 크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한 계획 속에 예수 믿고 났는데 계속 어렵다 되는 게 없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만 오다가 이 땅에서 삶이 혹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성공한 인생이고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 자세예요 특히 우리는 그렇죠 예원의 성도들은 자꾸 저희가 예원, 예원하니까 다른 교회 분들은 아따, 되게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특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와 단체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과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위로하는 그런 본질에 벗어난 메시지가 나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된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 얻고 열두 가지 문제 빠져나와 하나님 자연답게 살아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과외로 따지면 쪽집게 과외를 매주 받고 지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성경정 신앙생활과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1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 맞춰 살 수 있는 특별히 후대에게 할 말 있는 후대에게 할 말 없는 것만큼 창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후대에게 할 말 있는 보여줄 게 있는 우리가 서프라이즈 있으면 만나는 게 기대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보여줄 게 있으면 이거 볼래? 보여줄까? 괜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여줄 게 있는 이 응답을 강당가 훈련의 흐름 속에서 이 은혜의 흐름 속에 우린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정말 알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나를 넘어서 현장 나를 좀 넘어서 연약한 영혼 나를 넘어서 교회와 후대를 위해 살만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묶여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묶여있음을 평상시엔 나도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뭐 별일 없으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하고 교회와 목해자 생각하면 감사하고 현장을 감은 애가 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내가 복음과 전도선교 주를 위해 살겠다 라고 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 은혜가 이제 흘러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자동차로 비하면 이제 엔진을 바꾸려고 할 때 나 중심의 엔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할 때는 거부해요 어? 그거는 싫어요 그것까지는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도 모르게 거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춤만 외치다가도 내 사중심 내 가정 내 자식 내 물질 딱 건들고 손해볼 것 같으면 완전히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았고요 짧지만 모태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약간은 허무하다라고 느낄 만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금편지를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보금편지 7강에 나와있는 그림이죠 그림 세계 의자 그림 우리 많이 그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죠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그건 자연인이고 십자가가 앉아있고 나는 그 십자가를 구경하는 그 그림 볼 때마다 참 당연하다 그 그림이 그렇게 인정했던 그 그림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헌신하다가도 마치 문제 앞에 나 중심을 딱 건들면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몇 달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지나가는 예화로 말씀하셨던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 말이요 재미있는 농담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농담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쁘면 다 버리니까 그게 이제 웃지 못한 슬픈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도 기분 나쁘면 랩먼트 운동도 기분 나쁘면 목회자도 기분 나쁘면 동역적 다 필요 없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바로 나 중심의 영적 문제이죠 나 중심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새 가족들은 나 중심으로 충격을 받아요 그게 뭐 잘못된 건가 이러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은 사역자나 중심자들이 오히려 나 중심이 나에게 체계화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중요한 분들이 그 나 중심에 묶여있다면 교회 전체와 랩먼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나 중심의 체계화가 된 줄 모르고 살도록 공격을 하고 속이는 것이죠 오늘 그냥 6월 23일 지나가는 수요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요 오늘 이 수요예배를 듣는 모든 분들이 평생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한 번뿐는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나 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는 응답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성도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뭔지 아느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중심에서 비롯된 그 이론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단한 것 같은 세상 철학과 막 뒤섞여있는 세상 정신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이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중심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다 그 생각과 그 판단은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쓰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 제목 두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단위 목사님 불려갈까봐 무너져 뭐 무너져 이러실까봐 목회자들이 설교 제목에 부정적인 단어 넣는 걸 참 안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과 랩먼트들은요 나중심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상태가 내 몸과 삶이 나중심에 공장화되어 있어요 모든 체계 의식체계 생각체계 감정체계 판단체계가 나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공장인 거예요 현대자동차 공장 가면 모든 기계가 다 자동차를 찍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거만 하는 기계도 있어요 그것도 자동차 만들기 위함이에요 뭐를 팍팍 뿌리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계예요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아무것도 없던 새 조각이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죄인은요 생각하는 모든 게 나중심입니다 모든 게 모든 게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나중심이 하나님 모실 때는 최악의 죄예요 이 말을 듣고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살인보다 더 큰 죄입니다 나중심이에요 살인하면 죄값 치르고 거기서 회개하면 구원 받는데 내가 하나님 될 거야 그렇게 착하게 살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상 성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나중심의 공장 있다면 무너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무너지는 사건이나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일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가장 싫어하시죠 그 우상 숭배의 시작이 어디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떠나서 힘든데 영웅적 존재니까 뭔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아무거나 섬기는 거죠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떠났죠 그게 문제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왜 속았죠 어떻게 속였죠 장성의 잠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건방지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려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나중심의 전략 나중심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게 원래 모습이라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여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나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죄죠 왜 나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죠 나에게 손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국적인 인간은 나중심으로 살면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좋으면 살라고 하겠죠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 좋으면 하라고 하겠죠 자녀에게 손해 정도가 아니라 망하니까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은 부모가 없듯 하나님 자녀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모실 때 이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게 싫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다락방 교제가 많이 있지만 복음편지 세상만 세상만 끝나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잖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7과 제목이 기도의 순서와 의미인데 본문이 10편 66번 18절이에요 10편 66번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왜 본문이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의 순서와 의미의 왜 이게 본문일까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인데 예수 믿는 순간 의롭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악을 품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현장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데 계속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 하나님한테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심의 체질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거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응답이 없는지 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나중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복음을 이미 오해하고 있고 기도해도 다 나중심의 공장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말씀 적용이라는 말도요 나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중요한 말이니까 단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적용을 오해해버려요 적용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되고 와닿는 수준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잘 안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와닿는 거 와닿는다는 건 나랑 좀 수준이 맞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내 멋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입맛대로 적용하니까 실제 말씀 포럼을 해봐도 전혀 말씀 흐름과 다른 포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용 강의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적용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적용은 뭐냐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본문 5절 6절에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인노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내 틀린 생각 내 다른 생각 나 중심에 나온 생각이 무너지고 그게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적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틀린 생각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공감이 안된다 그 말씀은 진짜 복종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더 기대하시면서 복종해버려야 돼요 아 이건 지금 내가 아예 이해가 안되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도 있는데 보이지 않듯이 영적인 냄새도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보금 냄새가 나요 아주 진하게 보이진 않아요 느끼진 않아요 냄새납니다 보금 냄새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내 마음 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믿음 좋은 척을 해도 자기 생각 가지고 나중심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금 냄새가 안납니다 왜냐? 나중심 냄새가 뒤섞여버리면 보금 냄새가 안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금 냄새가 나길 바랬습니다 여러가지 이론과 논쟁으로 자꾸 그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보금 냄새를 풍김으로 현장을 살리길 원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앞으로 전도는 냄새 싸움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냄새 평안의 냄새 기쁨의 냄새 이게 나느냐 안 나느냐 오직 보금 냄새가 날 수 있다면 2, 3, 7, 1,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보금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냄새거든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은 흉내낼 수 없는 냄새거든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보금 냄새가 짙게 나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서 참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유니월드를 통해서 네팔을 세 번 정도 다녀왔어요 제가 어떻게 네팔 가보겠습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 강의하러 몇 번 가면서 본부에서 네팔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고 자주는 아니지만 안부 묻고 이런 사이가 되었죠 저도 네팔을 몇 번 다녀오니까 참 마음에 담기기도 하고 그 힌두교 지금 명상운동, 기후운동, 초능력운동을 찍어내는 공장이 네팔이에요 다 시작됐으니까 거기서 부처가 탄생한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 네팔에 RTS가 세워진다 그래서 저한테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 목사도 같이 좀 하셨죠 제가 그럼 심부름하고 있으면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몸이 참 안 좋으시거든요 백신 맞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저질환자라서 백신 못 맞는다고 배가 안 좋고 당뇨 있고 4년 전에는 안 그러시던가 보청기도 끼고 계시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두 시간 대화했는데요 또 우리 다른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뭐 한참 아들 뻘되는 어린 목사죠 그래서 제가 뭐 다 수저 세팅하고 다 이렇게 물도 다루고 제가 합니다 두 시간 얘기하는데요 24, 24 이분들의 생각은 내 팔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 가서 말이야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거기 가서 암형 공장 같은 거 해보면 그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자립하게 하면서 신학교 운영하고 이렇게 아까 저렇게 아까 두 시간 동안 계속 내 팔을 어떻게 살릴까 그 성교사님들 막 우리 막 목사님들 어른분들 계신데요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다 뭐 그냥 툭툭 던지는데 아 나 왜 2년 전에 여기 완전 갈랐잖아 막 이러시고 아 그랬어? 나도 여기 갈랐어 막 다 갈랐어요 교회도 막 다 작은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직항이 있거든요 네팔에 한 140만 원이면 왔다가 왕복 직항 5시간이면 가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30만 원 주고 30시간 중국 걸려 경유하는데 30시간 걸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대화가 다 교회도 어렵고 작고 열악하고 목사님들 사실 환경도 좋지 않으신데도 어떻게 그 한 사람 살릴까 사실 우리 아무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내 팔 사람들은 뭐 돈 뭘 좀 얻어낼까 싶어서 오기도 하는데도 어쨌든 막 그 주위의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인구가 몇 십억이다 어떻게 살릴까 막 두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온몸에 보금 냄새 나더라고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동을 해요 제 몸에서 제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청년 사회가 아니고 뭐 청년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났더니 뭐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막 아따 보금 냄새 사악 없어져버려요 교회 말씀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그게 이제 나중심의 병인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오늘 설교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 나중심 말기입니다 그게요 그럼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바로 그 공장 무너뜨려줘야 돼요 지금 참 제가 성교직 갈 때마다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갔을 때도 그랬고 일본 랩먼트들하고 얘기하는데 축구하는데 한국 응원했다고 그러죠 왜? 나는 일본 절대 응원 안 하는데 우리 일본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 왜 박주영 랩먼트가 뛰니까 나는 일본을 응원해 한국을 응원했대요 일본 사람인데 와 눈물이 핑도는 거 있죠 그때 속으로 이건 뭐 하나님 음성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 써야 되겠냐 뭐 이런 마음 살짝 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라면 나라도 걔를 쓸 것 같다 제게 보고만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선교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선교의 나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누가 더 나중심의 공장을 견고하게 짓는지 경쟁하듯이 살아갈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도 그 흐름을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나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보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격, 수준,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성격도 나중심 냄새 나요 보금하고 상관없으면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너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나중심에서 비롯된 착각은 아닌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생각과 안 맞아서 내 계획, 내 타이밍 지금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조급하고 답답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보금 체험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 배웠죠 문제는 보금 체험의 기회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억지로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나중심의 공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사건 그때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어제 화요집회 때 이 목사님 마귀를 실패시키는 길이 있다 바로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를 실패시키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극심한 고통의 노예 생활은 어린 양의 피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시커먼 바다의 홍해는 약속 성취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불신앙을 안 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노예 같은 상황 속에 홍해 같은 문제 앞에 여리고 같은 걸림돌 앞에서 오직 말씀만 앞세워 그것이 문제가 아닌 나중심의 공장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음을 후대에게 알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응답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138의 공장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을 해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 말은 나중심의 눈으로만 본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7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만 같고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이렇게 손해보면 망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심의 공장에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면 138의 공장에서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CVD, IPA하고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어야 해요 그래서 138의 공장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38 언약을 딱 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복음에 쓰임받은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바울, 얼마나 나중심이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아닌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그 갈리를 제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중심인가? 나랑 안 맞으면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부터는 완전히 무너졌죠 잘나가던 박사이자 바리세인이 예수를 따르니까 저거 완전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망했구나 가정도 무너지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많이 당하고 왕담 많이 당했어요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정통사도에 인정을 하지 않아서 이 정통사도성을 두고 끝까지 의심 많이 받았습니다 인정 안 해줬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무시를 당했는데 바울은 상관없었어요 왜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무너졌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까지 하나도 없었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80까지 되는 게 없어요 나중심 다 무너졌죠 되는 게 없는데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다이토 렘먼트 일곱명 모두가 나중심의 공장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모든 기준이 복음이 되고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서미스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막을 자가 없었어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나중심 공장이 무너뜨리는 것을 겁내지 않도록 키워야 됩니다 게시록 8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이 열쇠를 전달해야 됩니다 나중심 공장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서미스로 세우실 건데 하나님이 너를 서미스로 세울 때 막을 사람이 없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후대는 배운다고 했는데 우리의 뒷모습 보면서 나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이 응답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소원을 그 사람의 심장에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거 인간은 영웅적 존재 영웅적 존재라는 말은 사명적 존재 미션이 있어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백수가 더 힘든 거예요 사라질 이유가 갈 곳이 없으면 힘들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참 잘한 게 없는데 보금이 들어왔을 뿐인데요 제가 해외여행은 싫어합니다 별로 싫어요 근데 해외 캠프는 그게 좋아요 그냥 놀러 가는 건 싫어요 근데 캠프 가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팔, 케냐,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 왜 가겠습니까 거기를 더럽고 우리 마음보다 안 좋아요 호텔을 거기 침대에 누우면요 내 척추뼈가 몇 개인지 다 느끼게 해줘요 거기는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캠프하러 가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명적 존재 나중심 공장 무너뜨리고 138 공장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빌리포 2장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직접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138 공장이 세워진 자들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줘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면 기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우리 모습 보면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었을 뿐인데 복음 가진 교회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2, 3, 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새 랩몬트도 보니까 2, 3, 7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2, 3, 7이고 5천 종족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힘 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 나 중심의 공장이 무너지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대했습니다 아 나에게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138의 공장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중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의 138의 공장이 세워져서 우리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 작품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8세기 가장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분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복음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묵상 편지 중에 모든 권리는 그분에게 있다라는 부분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소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그 글이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침 오늘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새롭게 했던 세례 언약과 자기 헌신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짐하고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이해와 의지와 감정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나의 몸과 몸의 각 지체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혀도 내 것이 아니오 손과 발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 몸의 감각은 물론 내 눈과 귀와 냄새와 맛조차도 내 것이 아니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나 자신을 완전히 드렸고 내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나는 나를 완전히 가지시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저는 이 글을 제 책상 앞에 붙어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저도 저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조나트 에더워드 목사님은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분의 살리는 작품이 이분의 공장에서 나온 작품들이 저 같은 한참 어린 목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나중심의 공장을 견고하게 지으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고 그들을 살리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중심의 공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138의 공장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